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중에 파트4 식품미생물학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번째부터 돌연변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돌연변이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1번부터 같이 보시면 돌연변이의 근본 원인은 DNA상의 뉴클레오타이드 배열, DNA 배열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DNA상 뉴클레오타이드 배열의 변화는 단백질의 아미누산 배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으켜요. 물론 아미누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일런트 뮤테이션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상 변화에 의한 변이에는 치환, 첨가, 결손, 여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치환, 첨가, 결손, 여귀는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변화는 아니고 염기상의 변화는 아니고요. 우리 이상 염기상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염색체라는 걸 이루죠. 이 염색체, 더 큰 단위에서의 변화가 치환, 첨가, 결손, 여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4번까지 같이 보시면 번역 시에 어떠한 아미누산도 대응하지 않는 치플렛, 이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죠. 이 코돈 중에 UAA, UAG, UGA는 종료 코돈, 스탑 코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UAA, UAG, UGA의 스탑 코돈을 만나면 더 이상 아미누산을 합성하지 않고 종료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이를 중간에 딱 끊기는 변이를 논센스 변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이어지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보통 어려워하는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봅시다. 엑시식품 중에 생균 수를 측정하였을 때 콜로니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mm 내에 콜로니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단위는 CFU, 콜로니 포밍 유니퍼, ML이 될 텐데 얼마나 희석이 됐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있는 액시식품 10mm에 멸균식염수를 90mm 넣었대요. 이거는 몇 분의 몇으로 희석된 거죠? 10분의 1로 희석된 거죠. 총 100mm가 되고 우리는 1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로 희석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희석액 1mm를 다시 멸균식염수 24mm에 넣었대요. 이건 몇 분의 몇으로 희석된 거죠? 합쳐줘야 되니까 25분의 1로 희석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1mm를 취해서 배양했더니 콜로니가 10개 생성되었대요. 그럼 1mm 안에 있는 콜로니는 10개인데 우리 희석된 걸 곱해볼까요? 25분의 1로 희석됐으니까 25를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10분의 1로 희석됐으니까 1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총 25에 00이 되겠습니다. 이거 변환하면 2.55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생각보다는 계산이 단순한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또 오류 신고가 있었는데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풀이한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희석 배수를 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지질 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질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여러 종류의 지질이 있는데 지질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 등에 잘 녹는 물질을 통칭합니다. 이런 지질 중에 가장 정형화된 형태 중성 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백본에 여기 페리엑시드가 1개, 2개 또는 3개 붙어있는 형태를 우리는 중성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3개 붙어있는 걸 중성 지질이라고 부르고 글리세롤과 페리엑시드, 지방산을 잘라줘야겠죠. 이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뭐였어요? 라이페이지, 리파아제였습니다. 리파아제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방산은 또다시 2개씩 잘려서 나중에 TCA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이 2개씩 잘리는 현상을 우리는 베타옥시데이션, 베타산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이고 3번도 같이 보시면 이런 지방산은 분해될 수도 있지만 합성될 수도 있어요. 생합성에는 아시의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ACP라고 하는 단백질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합성하는 과정에서 NADPH가 NADP+,로 산화되면서 지방을 환원시킵니다. 자기재신은 산화되면서 지방을 환원시켜요. 따라서 NADPH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 베타옥시데이션은 세포질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번식에서 황변미독 시트리딘 시트리딘 이라는 독을 생산하는 균주는 페니실리움 중에서도 이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시트리눔 이라는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황변미독 쌀에서 쌀을 노랗게 변하게 하면서 독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시트리눔입니다. 이름을 연관시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제 내삼투성 효모로 염분함량이 높은 간장이나 된장에서 자랄 수 있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려있을 건 아마 피키아속하고 헷갈려있을 것 같아요. 피키아속은 액체에 배양했을 때 막을 피막을 형성하는 산막 효모였습니다. 자 이 내삼투성 그러니까 염이 높을 때 염이 높을 때 자랄 수 있는 효모는 네 가지 중에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 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 속은 간장이나 된장처럼 염이 높은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피막을 형성하는 산막 효모 피키아속과 헷갈리지 않고 잘 정답을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요구르트 제조에 이용하는 젖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해소에 나와 있듯이 일단 요구르트 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리스 불가리스는 락토바실러스 중에서 불가리쿠스에 이에서 생성이 되죠. 요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고민할 건 두 번째 스트레프토코코스 중에 써모필러스냐 아니면 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파이오제니스냐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를 아마 고민했을 텐데 요구르트 제조에 이용하는 유산균 젖산균은 스트레프토코코스 써모필러스입니다. 이게 맞는 답이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파이로제너스라고 하는 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질환 환웅연쇄상구균으로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요구르트 제조에 관련 있는 유산균은 뭐라고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레프토코코스 써모필러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녹주류네요. 클로렐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클로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클로르필 염록소를 갖는 구형이나 또는 난형의 단세포 조류가 맞습니다. 건조물 중에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 비타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세포가 분열하면 딸 세포가 한 개에서 두 개를 생성한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또 편모를 가진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클로렐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였어요? 편모가 없다는 특징이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편모를 갖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할 때 간단한 무기염과 CO2의 공급으로 쉽게 자가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어지는 문제 곰팡이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치즈를 숙성할 수 있죠. 어떤 곰팡이? 푸른 곰팡이. 페네실리움 중에 특정한 종이 곰팡이를 숙성한다고 알려져 있고 페네실린 제조에도 페네실리움 크로몽 곰팡이가 쓰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황변미 생성도 아까 우리 봤듯이 페네실리움 중에 하나가 황변미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트리눔이죠. 식초의 양조 식초를 만드는 데 어떤 미생물이 쓰이나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세토박터가 쓰입니다. 이 아세토박터는 곰팡이인가요? 아닙니다. 세준이에요. 따라서 곰팡이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식초의 양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포도당 글루코우즈를 과당 프록토우즈로 전환할 때 관여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글루코우즈와 프록토우즈는 서로 어떤 형태죠?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아이소 뭐예요? 자 이렇게 이성질체를 서로 바꾸어주는 요소는 뭐겠어요? 아이소멀에이즈 이성질화 요소입니다. 정답은 2번 글루코우즈 아이소멀에이즈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산 글루타민산이네요. 우리 글루타민산 MSG와 관여되는 미생물은 주로 세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MSG와 가장 관련 있는 세균은 뭐가 있어요? 코리네 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죠? 주로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 당질을 원료로 한 구연산 발효에는 주로 곰팡이를 이용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구연산 뭐예요? 시튜익액시드를 만들기 위해선 페니실리움 이나 아스퍼질러스 와 같은 곰팡이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물질 스트레프토마이신 생산하는 미생물은 곰팡이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트레프토마이신 은 뭐에 의해서 생산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트레프토마이시 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얘는 뭐예요? 균입니다. 균 중에서 어떤 균이에요? 방선균이에요. 방선균은 곰팡이에 속하지 않고요. 균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항생물질 스트레프토마이신 은 곰팡이 아니고 균에 의해서 이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산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아세토박단 우리 아까 세균으로 확인을 했어요.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이꼴라이 5157 중요한 식중독균이죠. 위험한 식중독균인데 보통의 이꼴라이 균지와 특이한 항원성 어디에 있는 거예요? 5157에 있습니다. 5157 이런게 특이한 항원성을 보이는 건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5157 중에 H7도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5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세포벽에 있는 항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포벽 중에도 이꼴라이 그라운 음성균이죠. 그라운 음성균은 두 층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쪽엔 뭐예요? 펠티드 글라이칸 바깥쪽엔 LPS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 중에 항원은 어딨냐? 이 LPS층 외막에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지질 다당류의 특이한 항원을 갖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H7은 뭔가요? H7은 편모 플라질라 편모에 붙어있는 항원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157 H7과 H7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외막에 지질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상 발효 젖산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젖산균 계속 공부했는데 젖산균은 정상 발효 호모와 이영 발효 혜테로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호모의 경우에는 주로 젖산을 생성하는 것 혜테로의 경우에는 젖산 플러스 다른 물질을 생성하는 걸 혜테로 라고 불렀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중에 특히 퍼멘툼 브레비스 또는 헤테로이키 이 세가지는 이영 발효로 알려져 있어요. 헤테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있는 카제이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중 하나죠. 플란타리움 플란타룸 이 두가지는 호모 정상 발효 젖산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가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 배양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슬라이드 배양 우리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봤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고정시켜서 관찰하는 걸 슬라이드 배양 이라고 부르는데 슬라이드 컬처 이 방법이 적합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슬라이드 배양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호기성 세균이나 효모 또는 곰팡이의 증식을 관찰하는 데 쓰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곰팡이의 경우에는 뭐가 생겨요? 균사가 생기죠. 이 균사를 관찰하는 데 슬라이드 배양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정답은 2번 곰팡이의 증식 과정을 관찰할 때 슬라이드 배양을 사용을 합니다. 효모의 알코올 발효 관찰할 때 슬라이드 배양 사용할 수 없고요. 혐기성균 배양 사용할 때 뭐 보통 사용하죠? 천자 배양 사용하죠. 스텝 컬처 천자 배양은 뭐였어요? 고체 배지에 띡 찍어서 천자 배양은 이렇게 고체 배지에 띡 찍어서 그 안을 혐기성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배양하는 거였고 그람 염색법은 우리가 세균을 그람 양성인지 또는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게 그람 염색법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슬라이드 배양은 곰팡이의 증식 과정을 관찰할 때 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맥주 유모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주 유모의 가장 기본적인 유모는 뭐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입니다. 어떤 형태예요? 세레비시의 난형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성형기성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통성형기성균은 산소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자라는 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이모넬라 맞고요. 리스테리아도 맞습니다. 스테피도 통성형기성이에요. 자 그럼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세 번째로 나와있는 마이크로코커스 속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호기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마이크로코커스 속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미생물의 증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를 거칩니다. 처음에 자라지 않는 건 유도기 두 번째는 대수기 세 번째는 정상기 또는 정지기 네 번째는 사멸기를 거쳐요. 자 각각의 설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배지에 처음 접종했을 때는 뭐겠어요? 유도기에 해당이 되겠죠. 증식에 필요한 각종 효소 단백질을 합성해서 세포수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증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수기 생육 정지 상태 정상기 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대수적으로 증식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사멸기로 이루어집니다. 틀린 설명은 3번 사멸기는 유해한 대수산물의 축적이나 배지의 pH 변화 등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제조합 DNA 제조하기 위해서 DNA를 절단하고 다시 붙여요. 절단하는 데 쓰이는 건 제한 요소죠. 연결 요소는 뭐예요? 다시 붙이는 데 필요한 풀 제한 요소는 자르기 절단하기 위해 필요한 가위입니다. 중압 효소는 뭐였어요? DNA의 양을 늘리기 위한 DNA 폴리머레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제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의 최적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적 온도는 이렇게 미생물의 증식이 최대가 되는 온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봅시다. 1번 최적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은 아예 증식할 수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증식할 수 있는데 최대 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2번 최적 온도 이상에서도 미생물은 증식할 수 있어요. 다만 속도가 좀 느린 거고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최소 한계 온도인가? 아니죠. 더 낮은 온도에서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세폰의 요소 반응이 최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미생물이 가장 잘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곰팡이의 균총의 색깔 이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균사를 꼽았을 것 같은데 균총의 색깔은 균사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포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편모에 대한 문제네요. 세균은 이렇게 운동성을 갖는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같이 보겠습니다. 주로 구균이나 구균은 동그란에 나선균 또는 간균 막대 모양 구균이나 나선균에 존재하며 간균에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그렸죠. 주로 나선균이나 간균에 존재하고 구균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포도산 구균 그릴 때 포도산 구균에 꼴이 그리지 않죠. 올챙이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세균의 운동기관 맞는 설명 위치에 따라서 규모와 주모로 나뉘게 되고 크람 염색법에 의해서 염색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간균에 주로 존재하고 구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 식품 미생물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